안녕하세요. KG케미칼 소재사업부 R&D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강한의 매니저입니다. 저는 지금 막 방금 출근을 완료하였고요. 오늘 제가 일하는 곳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사무동에서 간단히 출근체크와 온도체크를 하고 연구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시작 전 작업복으로 한복하고 마스크 착용도 잊지 않고 해줍니다. 어제 원료를 사용해서 합성실험 진행했던 영상입니다. 오늘 실험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고 이걸 기기 분석하는 일을 할 거예요. 지금 영상에서 보고 계시는 장비는 실험실에서 진행했던 랩스케일에서 스케일업한 파일럿스케일로 생산에 적용하기 전 점검을 최종적으로 하는 장비입니다. 합성실험이 잘 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잘 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네요. 중화하는 작업을 해주며 합성실험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해줍니다. 장갑을 착용하고 방금 중량했던 샘플을 전처리하는 작업을 해줄 거예요. 장갑을 착용하고 방금 중량했던 샘플을 전처리하는 작업을 해줄 거예요. illo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 점심시간이어서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가고 있는 중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식당에는 좌석마다 칸먹이가 있습니다. 안녕 오후에는 오전에 전처리했던 샘플을 영상에서 보여주는 기기들로 분석할 거예요. 기기분석 전 샘플은 반드시 필터 처리를 해줘야 해요. 그렇게 해줘야 좋은 기기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기기분석과 함께 간단한 물성 분석도 진행합니다. 기기분석을 완료한 데이터는 이렇게 프린트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오늘의 업무를 모두 마무리하고 저는 이만 퇴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